이번에는 슈키카토의 웨스턴 드래곤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멋있죠 개인적으로 참 멋있는 드래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머리에 뿔도 있고 손도 있고 날개도 이렇게 멋있게 벌어집니다 특히 꼬리에 뿔이 달려 있죠 가시가 달려 있죠 완성하는데 한 8시간에서 한 9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